한수원과 함께하는 2021년도 문화콘서트 9월에 먼저께서 여러분과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초대가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웃음 가득 웃으시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사회에 가수 있어야 했습니다 최애 가수님을 모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눈께 한명 주세요 주세요 오늘 속 나는 아직 괜찮아 내 마음도 다시 뛰고 있어 세월은 말 버리고 인생도 꿈속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하실래요 날 기억해줘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눈길 한번 줘보세요 인형도 사랑도 알고 이별도 아픔도 알아 이별도 아픔도 알아 날 바라봐요 설레고 싶어 눈길 한번 주세요 눈길 한번 주세요 술 한잔 해요 거울 속 나는 아직 괜찮아 거울 속 나는 아직 괜찮아 날 바라봐요 세월은 날 버리고 인생도 꿈속이고 세월은 날 버리고 인생도 꿈속이고 인생도 꿈속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하실래요 날 기억해줘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눈길 한번 쳐보세요 인형도 사랑도 알고 이별도 아픔도 알아 날 바라봐요 설레고 싶어 눈길 한번 주세요 술 한잔해요 눈길 한번 주세요 술 한잔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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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